큰악셀 리그 1효 2부 메이저 지존과 최강 SJ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선발 투수로 등반하는 야달코치입니다. 아우트 꽉 찬 볼 이야 알 수 없는 아우트 볼로 3진을 잡으며 산뜻하게 시작하는 최강 SJ 이야 바깥쪽과 안쪽을 넌나들며 2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저정 칭찬해주세요. 홈런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어마무시한 김국강 선수. 산넘어 산이네요. 네 맞아요 일부러 피한 겁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안돼 안돼 이야 펜스 앞에서 잡히면서 공수가 교재됩니다. 매우 좋아 만세를 부르는 투수입니다. 지존의 배터리는 황씨 형제들 황상만과 황상원 선수입니다. 히트 불절된 볼을 유격수가 잡았는데 이야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안타깝게도 아웃이 됩니다. 자 손이 빨리 다녀 한 번만 더 공부할거에요. 1,2,3 1,2 재주의 흑불 지존의 2,1 4 다행히 einges 호시야! 아 뭐야? 호시야 나 또 호시야! 나이스 원, 나이스 원 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x 우호호호호호 아 삼진 잡고 나면 왠지 늠름해 보이죠 이야 변화 모르게 안쪽 빠른 볼로 삼진을 잡는 황상만 선수입니다 투수글러브에 맞은 볼이 구절되면서 안타가 됩니다 볼렉과 좌 안으로 주자는 1리루 더블 찬스 아 큰절을 하면서 에러 아닌 에러를 하는 손현성 선수입니다 무시무시한 김국강 선수에 타서 히트 우측 야 야 야 야 응 네 야 나 이건 뭐 자 야 아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성적으로 좀 뭐 물난할 것 같은데 아 이거 힛! 힛! 자유 발이 1루를 향해야되는데 축발만 이렇게 돌아서 견제가 된거에요 뒷다리 안 떨어지고 자유 발이 1루를 향해야되는데 투아웃이야 이야 강약 조절이 진짜 좋네요 투 땅으로 투아웃 또 한번 투 땅으로 쓰리아웃 지훈아 들어가 들어가 지훈아 몇 점 예상하십니까? 4점? 5점? 방망이 너무 잘 치셔가지고 여기 살바래 9번 탈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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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소개 3회 초 지존 공격 9번 탈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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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초 피곤하다 피하고 재밌는 기록원이십니다 첫 타자를 기분 좋게 특당으로 하우시키는 손현성 선수입니다 야 얼굴이 되게 밝아졌는데 지도라도 재밌게 해야죠 아 좌타 시프트를 걸었는데 깊은 코스로 3회안이 됩니다 살벌한 빠따의 지존 감독 최진섭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제대로 밀었습니다 오우 진짜 살벌합니다 빠른 펜스 플레이와 강력한 송구 그리고 주자를 보지 않고 베이스 앞에 글러브를 위치하여 아웃시키는 센스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빠른 펜스 플레이와 강력한 송구 베이스 앞에 글러브를 위치하여 아웃시키는 센스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위협아 하필 이때 선출올수는 언더투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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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타율이 안좋아서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치면 아까 제 볼이었습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작년에 여기 지존한테 풀옵 때 발려가지고 아 이제 확실히 볼 끝이랑 변한거랑 너무 확 달라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칭찬좀 해주세요 칭찬좀 해주세요 아까 넘어가야되는데 중시에 와자 했는데 아 안넘어가더래요 밀려가지고 말하면 안돼요 말하면 안돼요 화성때 누가 저녁산석해가지고 사회초이사 지존 공격 5번 카드가 잘생긴 선출 중견수 성 아 아 공도 던지시고 차량도 하시고 몸이 바쁘셔요 먹고살기 힘듭니다 먹고살기 힘듭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3진에 많이 민망한가 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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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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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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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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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땅과 이 땅으로 벌써 투아웃이 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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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혁 선수의 볼을 가벼운 스윙으로 중안을 만들어내는 김종호 선수입니다. 오 가볍게 툭툭 치는 볼이 계속 안타가 되네요. 만류의 위기를 잡플로 보면 합니다. 더 경의로서는 이 상황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안타는 것 같습니다. 승리한 다시 한 번을 NICK 정의전을 지고. 우수의 볼을 찬기만 하고. 다음 순위에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pal에 이틀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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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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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오오오오오오 잡았다 야, 근데 그거 잡아요.